안녕하세요. 이번 주는요. 제가 시장금리와 기준금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 사실 앞에서 요거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근데 그 채권에 대한 설명을 제가 앞에서 드린 적이 있는데 요 기준금리하고 채권금리, 시장금리 이거를 굉장히 헷갈려 하셔가지고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요거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금리하고 기준금리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들은. 다음 여기 금리가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성격이 다른 한을 골라 보세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제를 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를 고르셔야 되냐면 요 기준금리를 고르셔야 됩니다. 요 나머지 금리들 있잖아요. 이 나머지 금리가 이자율이잖아요. 나머지 이자율은 요 기준금리하고 달라요. 요걸 좀 예쁘게 좀 보기 좋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요 크게 기준금리와 시장금리로 나누는데요. 여기에 있는 요런 거 다 합쳐서 있죠. 요런 거 다 합쳐서 시장금리에요. 그러면 제가 요게 한 다섯 개 적었는데 이거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백 개 수천 개 있습니다. 종류는 가령 뭐 국채금리이면 국채시장에서 받는 금리인데 이거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이 3년물도 있고 1년 만기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되게 많고요. 뭐 cd금리도 요것도 기간에 따라서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다양해요. 이 채권도 여러가지 종류. 국채가 요 채권에 들어가고요. 정기예금도 1년짜리 있고 여러가지 있고 여러가지 금리가 다 있는데 이런 금리를 다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통틀어서 우리가 시장금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름이 시장금리냐. 이 시장금리의 특징은요. 요 이자율이 어디에서 결정이 되냐면 시장에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 앞에서 요걸 배웠어요. 채권가격과 이자율은 반비례한다고 그랬죠. 그럼 요 채권가격과 이자율이 반비례한다 할 때 요 이자율은 지금 채권을 따지고 있으니까 시장금리의 하나인 채권금리가 이자율과 반비례한다는 뜻이고 요 채권가격과 이자율이 반비례하는데 요 채권가격은 어디에서 결정이 되냐면 채권 시장에서 결정이 돼요. 뭐에 의해서 우리 경제학 시간에 배우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채권가격이 결정되면 채권가격이 결정되면서 이자율 여기 있는 이자율이 결국 시장에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거에요. 자 봐봐요. 채권 뭐 예를 들어서 3년 만기 채권이 있다. 자 근데 만약에 이거를 수요가 많아져서 살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러면은 채권가격은 올라가겠죠. 수요가 많으면. 그러면서 이자율은 하락하게 돼요. 시장에서 수요가 많으면 이자율은 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채권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죠. 그러니까 시장금리라고 하는거고 반대로 자 공급이 많아요. 이번엔 살려는 사람들보다 채권을 팔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채권가격이 이번에는 팔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자율은 반비례하니까 이자율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시장금리라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 기준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는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셨죠? 시장에서 결정되는게 아니에요. 이 기준금리는 시장금리와 다르게 어디에서 결정되냐면 중앙은행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에서 딱 결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하냐면 이런거죠. 야 지금 기준금리가 3%면은 너무 높은거 아니야? 내일부터 아니 오늘 당장부터 이거 2%로 만들어! 라고 한국은행에서 딱 결정을 하면 이 3%에서 2%로 떨어지는게 바로 기준금리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있는 기준금리라는거 빼고 나머지 금리는 다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기준금리는 어디에서 그냥 결정해버린다고요? 그죠? 한국은행에서 딱 결정을 해버린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금리, 기준금리라고 그러는데 이 기준금리는 우리가 정책금리라고 합니다. 정책금리.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정책적으로 이거를 딱 정하는거지 시장에서 결정되는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사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기준금리건 시장금리가 어떻게 지은지 그 원리를 경제기사 읽기 6, 7번에서 어떻게 채권과 이자율이 서로 이렇게 반비례한지를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시장금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거에요. 채권금리를 설명드리면서. 근데 이제 자꾸 이거만 보시고 저한테 질문을 한다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 기준금리 있죠? 정책금리라고 하는 기준금리. 기준금리는 경제기사 읽기 19와 20에서 기준금리가 뭔지 설명드리고 들은, 들은, 들은 다음에 기준금리가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그랬죠. 미국의 기준금리도 있잖아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미국 연방은행에서 결정하고 이거를 19와 20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여러분들이 채권과 이자율은 반비례한다 이 얘기할 때요. 이 이자율은 이 기준금리가 당연히 아니겠죠. 이거 왜? 이거는 한국은행에서 그냥 결정하는 거라니까요. 야 너무 지금 이자율이 너무 높아, 낮춰. 아니면 이자율이 너무 이거 낮잖아. 내일부터 0.25%포인트 올려.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채권과 이자율, 이 경제기사기기 6, 7번에서는 시장에서 결정된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세히 이거 꼭 보세요. 아셨죠? 이거 내 편을 보고 나면 금리에서 헷갈릴 일이 없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만 보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던가 아니면 또 이거만 보고 질문을 하셔. 근데 이 네 개를 같이 들으면 헷갈릴 일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채권 가격과 이자율이 반비례한다 할 때요. 이 이자율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준금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 채권의 액면 이자율은 제가 경제기사 읽기 6에서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액면 이자율도 아니라고 그랬죠. 이건 저기 보면 나옵니다. 6번에서. 그러면 이 이자율을 뭐라고 하느냐. 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보세요. 일단 요게 시장에서 방금 되는 시장의 채권금리라고 그랬죠. 그죠? 요게 얘기한 이자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장의 채권금리지 기준금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이자율을 채권의 이자율이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또 채권의 수익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막 선생님 채권의 이자율은 반비례하는데 이게 채권 수익률인가요? 맞습니다. 아셨죠? 채권 수익률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도 부르냐면 이걸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채권의 유통시장에서의 수익률이에요. 유통시장에서의 수익률. 발행시장에서의 수익률은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5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요정도 여러분들이 요정도 아 이자율의 성격이 이렇구나. 그러면 그동안 제가 요 채권 가격과 이자율이 반비례한다는 것을 제가 경제기사 읽기 6, 7에서는 월행과 현주가 서로 채권을 막 이렇게 거래하게 되는 그런 배경 그런 일례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왜 그렇게 설명을 드렸냐면은 공식이 있어요. 채권을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너무 좀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눈 베릴까봐 제가 그 공식을 안 보여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하면서 그렇게 쉽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선생님 설명하는 스토리는 이해가 가는데 가슴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머리는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 보여드리려는 그 채권 가격을 구하는 공식을 한번 제가 여기다 적어볼게요. 채권 가격의 공식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 P가 프라이스 채권 가격이에요. 보기만 해도 지금 끔찍하죠. 일단 봐봐 부담스럽게 이게 막 나오잖아. 이런 시그마 같은 거. 그죠? 그리고 N승도 막 붙어있네. 그죠? 아니 근데 시그를 제가 이걸 다 설명을 드리면 드려봤자 잘 이해도 잘 안 갈 거고 하는 저도 피곤하니까 그냥 포인트만 보자고. 봐봐요. 이 시그를 그냥 봐. 시그를 딱 봤을 때 이 P가 채권 가격이라고 그랬죠. 그 요 R 있잖아요. 분모에 들어가는 R이 뭐냐면 요게 여기에서 말씀드린 요 이자율이에요. 이자율. 채권 가격은 요 P고 그리고 채권과 이자율은 반비례하는데 이 이자율이 어디에 들어갔냐면 이 식의 분모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요 P를 구하는 공식에서 이자율이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요 분모인 이자율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죠? 가격은 작아지고. 그 다음에 분모인 이자율이 작아지면은 이번엔 P의 값이 올라가겠다. 그냥 공식적으로 아 이거 너무 지저분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식을 쓸데없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 선생님이 보여주는 식 중에서 가격하고 이자율이 요 이자율이 분모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이자율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구나.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괜히 막 댓글에다가 선생님 이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이런 질문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설명드릴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면은 뭐 이렇게 그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싶다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셨죠? 다음 주에 시간 할애해서 알려드리는데 뭐 알아봤자 별로 그렇게 크게 득될 건 없어요. 그냥 결론은 결론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채권과 이자율은 서로 반비례한다는 거 반비례하는데 식으로 봤더니 얘네들이 분모로 이자율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구나.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좀 헷갈리시지 말라고 질문이 많아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채권과 이자율은 반비례한다 할 때 이 이자율은 기준금리가 아니고 액면 이자율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뭘 의미한다? 시장 이자율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시장 이자율이다. 이렇게 딱 머릿속에 심어두시고 신문기사를 읽으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봐봐요. 신문기사 읽을 때 미국의 뭐 FOMC가 막 미국의 FOMC나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무슨 금리를 결정한대. 그러면은 무슨 금리 결정하는 거야? 그렇죠? 이 시장금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무슨 아 이거 왜 이래? 자 어 시장금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준금리를 결정한다는 소리구나. FOMC 막 어쩌고 그런데 신문기사를 읽었는데 뭐 정세가 불안해져서 채권에 뭐 채권을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채권의 그 수익률 또는 이자율이 낮아지려고 막 그래요. 막 그렇게 이게 뭔가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어 뭔가 채권 이자율이 막 무슨 이자율이 변한다. 그럼 그 이자율은 무슨 이자율이다? 그렇죠. 이 시장 이자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될 겁니다. 아셨죠? 오늘 재밌었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